아.. 아 왜 기운이 없지? 기운이 너무 없어요 오늘.. 아 제가.. 컨디션이 완전 지금 다운이에요 그리고 얘도 밥 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늦었지만.. 지금 다시 산에 올라가고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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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도 없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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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돼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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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산에 올라간거 같아요 산하야~~ 산하야~~ 댕댕아~~ 어디갔네.. 산하야~~ 산하야~~ 댕댕아~~ 멍멍아~~ 밥먹자~~ 왔다 온다 온다.. 어.. 산하야~~ 아이푸στε!! 엄마는.. 엄마는.. 아이고여여 이리와 밥먹지게 밥먹어 이리와 먹어 배고팠죠 엄마는? 엄마 왔다 산하야 이리와 산하야 아이 이뻐 산하 왔다 산하야 이리와 산하야 밥먹자 아이 이뻐 밥먹자 아이 이뻐 산하 왔자 이리와 밥먹자 산하야 밥먹자 밥먹어 아이 이뻐 배고팠죠 엄마는? 너희 엄마 어디갔어? 엄마 어디갔어? 엄마 어디갔어? 엄마 어디갔어?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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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니?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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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어디갔어? 왜 울어 산하야 왜 울어 어이구... 먹어 먹어. 응 먹어. 응. 먹어. 응. 아 이뻐. 괜찮아. 먹어. 응. 오빠 냄새 맡는 거야? 괜찮아. 먹어. 아이고. 아이고 배고팠어. 근데 엄마 어디 갔니? 걱정돼 이게. 엄마가 안 보인다. 엄마 어디 갔어? 엄마. 엄마야 밥 먹자. 엄마. 어디 갔니? 애들 놔두고. 엄마 어디 갔어? 엄마가 안 보이네요. 오늘은. 엄마가 안 보여. 어떻게 된 거야. 아이고. 어미가 얘네 쪄 놓고 어디 갔나 봐요. 왜 두 마리만 있지? 엄마가 안 와요. 지금. 지금 꽤 됐는데 시간이 흘러도. 어떡하지? 얘네 데려가잖아. 지금 얘네들이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데 엄마가 안 오나 봐요. 지금 두 마리만 있고. 엄마가 안 보여요. 어디 가? 사나야? 사나야. 가는 거야? 사나 가는 거야? 사나 가는 거야? 엄마 어딨어? 엄마. 아 손을 받아줄게 먹는구나 물도 있으니까 물도 먹자 왜 집에 안가 집에 가 얼른 이제 얘가 정들었나봐요 저한테 안오던 애가 남자애인데 저한테 갑자기 너무 잘 와 이제 왜 울어 근데 어? 뭔일 있었어? 봐봐 왜 눈물 흘려 눈물 흘리네 왜 눈물 흘려? 어 뭔일 있었어? 쟤는 또 왜 저러고 있어 사나야 거기 앉아있어 이리와 응? 엄마한테 뭔일 있어 엄마한테? 엄마한테 뭔일 있어 나보고 오라는 건가? 얘네가 안가고 저기 있어요 자꾸 나한테 왔다갔다 하고 왜 자꾸 왜? 어? 왜왜왜? 황아 오라고? 응? 응? 엄마한테 뭔일 있나? 응? 응? 어떻게 해야돼? 응? 어떻게 해야돼? 응? 어떻게 해야돼? 왜? 엄마한테 뭔일 있어? 응? 왜? 응? 아 정말 그런거 같아 나와보고 따라오라고 지금 저기 불러러 온거 같아 얘네들이 엄마한테 뭔일 있나? 이거 뭐 넘어갈수도 없고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떻게 해야돼? 가봐 일단 한번 가봐 한번 집에 가보자 엄마한테 가보자 어디 있는데 엄마한테 뭔일 있어? 응? 가봐 응 알았어 가봐 어디 어디 어디로 어디로 가야돼? 어? 어디로 가야돼? 일로 가야돼? 근데 나 거기다 못들어가는데 어떡하니? 여기 문이 너무 깍지않아가지고 문이 너무 깍지않아가지고 문이 너무 깍지않아가지고 들어갔으면 이게 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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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일로 들어가볼까? 아휴 가보자 아휴 모르갔다 개구멍으로 들어가보자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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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 뜯어지겠다 아휴 이게 뭐야 나 좀 도와줘 사나야 나 꼈어 야 나 꼈어 너 이따가 들어가려고 개구멍 들어가다가 아휴 개구멍 아휴 아휴 어떻게 들어가 엉덩이 꼈어 야 아 됐다 나갔다 가자 가보자 나 들어왔다 드룸 여기 사이로 들어왔는데 야 가보자 나 혼나면 어쩔 수 없다 저 뭐 도둑질 하러 간 건 아니고요 어 그래 그래 알았어 가보자 어디 어디 어디로 가 어디로 가야 돼 가봐 집 어디야 어디 엄마 집 어디야 엄마 가봐 빨리 가봐 가자 가자 어 가봐 얼른 가 어 앞장서야지 내가 가지 내가 너희 집 어딘지 알고 가 어 어디야 가보자 아 안돼 울었다 가자 가자 이리로 가야 돼 보니까 얘네들 항상 이리로 가더라고요 어 신났어 어 신났어 그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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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다 야 멧돼지 남은 거 아니지 어휴 어스럽해 어디야 가자 어디야 야 이거 어슥하다 니네 여기 어떻게 사니 어 빨리 와 사나야 일로 와 가자 응 오빠야 오빠 이름 너 뭐라고 질까 흰둥이로 할까 응 가자 흰둥아 가봐 흰둥아 사나야 어딨어 엄마야 어딨어 엄마 어 가봐 어 왜 왜 왜 어딘데 어 사나야 어 왜 어 왜 어 사나야 어 왜 어 엄마 어디야 엄마 어딨어 가봐 너희들 가봐 엄마한테 가봐 어디야 가봐 어디야 가봐 멍멍 가 어디야 가자 어 사나야 왜 응 왜 왜 왜 여기 뭔 일 있어 여기 뭐 있나 엄마 엄마한테 뭔 일 있나 진짜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어 가봐 사나야 응 응 왜 너희들이 엄마한테 가봐 엄마한테 뭔 일 있으면 가봐 어 사나야 가봐 여기 가자 어 일로 가는 거야 어 사나가 따로 오래요 얘가 간다고 응 이리 가자 이리 가자 이리 가자 이리 혼자 가 왜 응 가 엄마한테 가 엄마 어딨어 어 왜 여기가 너희 집이야 어 집이 어디야 얼른 가 어디야 너희 집 어디야 어디야 너희 집 한참 들었는데도 없어요 집이 어 어 진짜 얘네 엄마한테 뭔 일이 생겼나봐요 한참 들었는데 집이 없어요 어 나가자 얘네 분명 엄마 걔한테 뭔 일 있나본데 응 엄마한테 뭔 일 있어 있지 누가 잡아갔어 엄마 잡아갔어 엄마 잡아갔어 어떡하지 얘네들이 어떻게 하지 얘네들이 뭐 말을 해야지 알아듣지 내가 개 개박사도 아니고 행동만 보고 어떻게 하냐 너희들 얘 뭔가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불안해요 안 가고 여기 깊이 들어왔는데 쟤 어디가 야 야 사나야 너라도 좀 뭐라도 좀 말 좀 해봐라 어디로 가야돼 응 여기 집이야 여기 얘네 집인가봐요 여기가 조금 뭐랄까 아 여기가 집인가보다 여기 조금 널 널하고 개구멍 구멍이네 여기 들어간 짐승들이 다니는 길이네 여기가 아 이 안에 엄마가 쓰러져 있는 거 아냐 어휴 깜짝이야 어휴 깜짝이야 못 왔어 일단 오늘 하루만 더 참고 내일 데리러 올게요 너희 그렇게 해도 되지? 엄마가 너희 찾으러 올 줄 모르니까 오빠야 황하는 갈게 너무 늦었다 사나야 행동아 가 안되겠다 아휴 저거 너무 멀리와서 어휴 깊은 산분 어휴 우스시하다 여긴 좀 바실하기에는 좀 우스시한데 너무 저거 소리난데 아이 고란인가 고란인가 깊숙한데 사네요 아휴 아휴 똑똑 구멍으로 나가야돼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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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만 더 참자 알았지? 내가 데리러 올게 우리 내일 새가주다 같이 가자 엄마가 어디갔나보다 아무리 없을거야 그러니까 얼른 집에 들어가 있어 가자 집에 들어가 응 집에 가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